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핵심만 전달하는 LTE뉴스의 강성범 김일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올해도 프로야구는 삼성 1등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프로축구는 지금 해? 프로축구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리더는 지열이도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요 이렇게 퇴임 후 공기관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분들을 일컬어 반피어! 철도 비리와 관련된 분들을 철폐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분들의 공통점은 철폐어!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놀리냐?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이 심각하죠 치킨집에 빵집까지 뛰어들어서 영세 상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대기업은 하느님이라 잘해! 그리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은 하는 일이나 잘해! 요즘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나 하는 일이 있었나? 어쨌건 잘해!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최전방투서에 북한군이 침입을 해서요 배려를 울리고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에게는 담력훈련! 이 사건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우리 군은 침묵훈련!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조절훈련!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700조원으로 사상 최고! 따라서 양극화는 사상 최악! 이런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연 위험해요! 우찻살을 볼까요? 바쁘시잖아요 금요일 밤 11시 20분인데 참 잘 넘어가시네 다음은 LTE 초대석 시간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를 넘기신 유리익 장관 후보자분들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그 불법 정치 자금은 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다운 계약서는? 죄송합니다 잔디밭에 고추를 왜? 죄송합니다 후배의 논문을 왜 표절? 죄송합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만두겠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밀어붙일 겁니까? 죄송합니다 뭐 녹음기 틀어놨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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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고요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요 큰 폭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담배값 인상의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요 LTE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blind 어둠가가 아무도 안 나와 빵을 위해 흡연합니다 형은 성공 인상의 예정입니다